오늘은 10시에 집에 나와서 잠깐 센터를 들렸다가 그 이후로 어플을 켜고 처음 배차가 들어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10시간 정도를 정확히는 9시간 50몇분 정도 되는데요 약 10시간을 배차가 들어오는대로 쭉 수행을 했습니다. 물론 거절할거는 거절하면서 타긴 했는데 대충 브레이크 타임 없이 밥도 길에서 해결하면서 그냥 쭉 하루종일 홀을 탔습니다. 요즘 배떼지가 좀 부른 것 같아서 며칠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저를 좀 몰아붙여 보려고 합니다. 밥은 우유 먹었어요. 두 팩. 점심 한 팩, 저녁 한 팩. 완전 10분 먹었으면 됐지 뭐. 저지간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